다킹을 많이 해주라 침착하게 저목을 피한다고 생각하고 저목을 다 움직여서 피한다고 생각해라 읽어야지 저목을 자꾸 움직여 다킹만 움직여라 겁을 얹지 말고 잽을 많이 쓰고 자신있게 공격해봐라 움직여서 피한다고 생각해봐라 움직여서 피해가지고 때려 나 손이 안나가고 입을 마주기로 했나 잘나가네 같이 때려줘라 손 내봐라 왜 못 맞추냐 손 내봐라 안 누워나 맞춰라 손 내봐라 3초 10회전 시킨다 똑바로 안하면 그러시죠 손 내봐라 손 내봐라 오우 무슨 존빕이야 그거는 빨리 해라 손 내봐라 2초 크게 칠라마 내놔 2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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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초 2초 1초 2초 2초 어머나 5초 2초 1초 2초 1초 3초 2초 1초 1초 2초 상민이 툭툭툭툭 손을 같이 내야지 왜 도망간다고 더 4개 1,2,3,4개 5,6개 이렇게 또 연타 크게 친다 아이가 왜 저거 크게 치는거 근토를 맞지롱 짧게 툭툭툭툭 짧게 안되겠다 석주이 제가 뒤지게 패뻘 안되겠다 짧게 툭툭툭툭 짧게 돼 봐라 앞으로 툭툭툭 안쪽으로 좋아 석주이 그렇지 크게 치지 말았지 상민아 네 대답은 잘하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어째어째어째어째어째 흠 흠 블랙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크다 아이가 근토를 짧게 치야지 왜 자꾸 크게 치는 어쩌라 춤을 춰라 짧게 툭툭툭툭 짧게 더 좋아 금방 좋았다 같이 치워 짧게 크게 치는 안 맞는다 그래 또 더 많아 또 연타 연타를 해야지 좋아 형님 저 한번 가보신다 어 네 올려보자 네 연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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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다 됐다 고맙습니다.